그거 믿어줬죠 1970년대 이전에 믿어줬죠 대디아가 믿어줬지 뭐가 믿어줬냐면 침페인치들이 주로 채식주의였다는게 믿어줬죠 그리고 또 대디아가 믿어줬죠 또 뭐가 믿어줬어 그들은 이따금씩 먹었는데 작은 동물이나 새를 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뭐하지 않았어 의도적이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죽이진 않는 거죠 더 큰 동물들을 뭘 위해? 고기를 위해 그러나 모처럼 이사를 구달이 목격한 것처럼 그들은 모일 뿐만 아니라 먹거나 고기를 모일 뿐만 아니라 즐기다 즐길 뿐만 아니라 또한 고기를 위해서 사냥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을 사냥하는데 원숭이들을 사냥하죠 근데 원숭이들이 어때? 쉽지 않죠 뭐하기에? 잡기에 더 커다란 그리고 더 땅위에 사는 침펜지에 침펜지에 비해서 이렇게 해야되나? 침펜지에게 쉽지 않은거죠 그들은 원숭이를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쉽지 않대 잡기에 그래서 사냥하는데 어떤 모일을 사냥하는 걸? 그러한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협동과 조종을 요구하고 폴사이트 선견지면과 그리고 플래닝 계획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사냥하는 것들은 주로 나누는데 과제를 나누지 뭐 사이에서? 뭐의 것들 사이에서? 뒤쪽 고구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뒤쪽 고구는 것과 그리고 모사이 어떤 것들? 쫓아가는데 땅 밑에 있는 땅을 땅에서 쫓아가는 것들 사이에서의 과제를 나누는 거죠 합계 그들은 노력하는데 뭐하러 노력해? 먹이를? 스티어 조종하러 노력하죠 어디로? 알맞은 장소로? 물 위에 알맞은 장소? 포획에 알맞은 장소로? 성공적인 사냥은 종종 따라와지는데 뭐해서 따라와죠? 바이아이인지 뭐함으로써? 공약이나 또는 정치를 함으로써 무화와 경치를 함으로써 리스럴트 그 결과로 생기는 고기와 함께 정치를 함으로써 공약과 경치를 함으로써 성주의 사냥이 따라와지는 거죠